신한강의 핵심 키는 안전조직의 종류 3가지였습니다. 안전조직의 종류 3가지는 라인형, 스텝형, 라인스텝 혼형이었습니다. 이번 강의 시작은요. 바로 PDCA입니다. 이거는 안전보건관리의 포사이클을 쓰시오. 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3가지를 쓰시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PDCA는 바로 우리 실기필답형보다 단골손지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해서 바로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이렇게 쓰셔도 좋고 영어로 플랫, 두, 체크, 액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역시 바로 이거 체크와 액션을 있잖아요. 체크와 액션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C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문제,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격예측을 보면요. 바로 합격 날개에서 합격예측으로 표시해 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 반드시 플랫 이렇게 써도 좋아요. 계획 이렇게 같이 써도 좋지만은 안 쓰셔도 괜찮아. 반드시 영어나 또는 우리말로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두, 체크,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P를 대문자로 써도,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시작하니까. 물론 소문자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합격예측 하나 보겠습니다. 안전보험관리 사이클에 해당하는 안전보험관리의 4단계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똑같은 말이에요. 계획을 세운다. 그냥 플랫,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계획을 실시한다. 뭐를 따라? 계획대로 실시한다. 실시. 그 다음 계획, 실시. 그 다음에 실시했으면 결과를 검토한다. 뭐요? 체크. 그 다음에 검토결과에 의해 조치를 한다. 액션.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또 안전보험관리 사이클 해당하는 안전보험관리 4단계를 쓰시오. 그러면 못쓰는 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럼 이번 장기는 뭐다? PDCA에 대세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안전업무에 체계한데요. 안전업무를 체계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안전업무의 5스텝입니다. 안전업무는 인적이나 물적이나 관리적인 면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냐 하면 안전업무의 인적이다, 물적이다, 물적이다. 재해를 볼 때 직접 원인이에요. 이게. 직접 원인이고 관리적 원인은 말 그대로 간접적인 원인이죠.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은 모든 재해방이라든지 재해처리 대책을 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같이 바로 5스텝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업무의 5스텝 1스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방 대책입니다. 첫째가 예방이에요. 갈로속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를 이제 예방이라는 건 전체 100% 예방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일부만 하는 거예요. 재해를 국한하는 국한대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해를 국한하는 대책입니다. 3단계는 스텝은 재해처리 대책이고요. 4스텝은 비상체처대책, 5스텝은 바로 피드백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업무 파이프 스텝을 쓰시죠. 그럼 여기도 우리는 어떻게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한다. 이것도 시험이 간간히 출제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